사무엘상 30장 다익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득한 지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익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익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익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인왕과 갈매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인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익을 돌로 쳐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익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익은 그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익은 아이멜레기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예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예봇을 가져오자 다익은 여와를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와를 의지해 용기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익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있었고 다익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부솔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지쳐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익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아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두 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익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레사람들의 남부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렘의 남부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익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익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이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익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거대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익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후회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이든 것이 없었습니다 다익이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익이 빼앗은 것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익은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 도설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익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왔고 다익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익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다익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요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온 군데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요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익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례와 복도로 삼았습니다 다익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빼앗은 물건을 친구들인 요다의 장로들에게 조금씩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익은 또한 베델에 있는 사람들 남방나못에 있는 사람들 야띠리에 있는 사람들 아로엘에 있는 사람들 신모세에 있는 사람들 에스듬호아에 있는 사람들 라갈에 있는 사람들 여라모의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겐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굴마에 있는 사람들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 아닥에 있는 사람들 해보론에 있는 사람들 다익과 그의 군사들이 다녀갔던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글래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글래세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래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당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스의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블레스의 사람들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스의 땅 전역의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로 신전의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뱃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길라자베스 백성들은 블레스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뱃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뱃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의 슬람을 앓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10편 106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의 놀라운 행정을 입에 담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모든 공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 여호와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을 가지고 나를 도로 오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많은 주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바다 고 공예에서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예를 꾸지지시니 공예가 말라버렸고 그리하여 광야를 지나듯 깊은 물을 가로질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물이 덮어버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원히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을 질투하자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미람일 땅을 묻어버렸습니다 그 일 땅에게 붙은 불꽃이 그 악인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들은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황소의 모습과 바꿨습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함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공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극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분이 선택하신 모세가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로를 되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자기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그들을 광야에서 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민족들 가운데 내치고 그 땅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알부올에게부터 죽은 것들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이러한 짓으로 여호와의 진로를 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 중재해 가까스로 전염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여겨졌고 이 사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리와 물가에서 그분의 진로를 샀고 그로 인해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지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 곧 가난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로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부리부터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 손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로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시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해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슬로우imi 이스라엘 샌 그 abandon을 쓰면 그 원을 받은 끝난 zwitока 사이어 한글자막 by 한효정